자 나홀로 집으로 가시죠. 출발! 이거 저기 있었던 거 여기로 올려주세요. 오빠는 유튜브 하려면 조금 조용한 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흡음제를 놨기 때문에 방음도 되고요. 온도도 베란다하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럼 이건 저희가 붙여드린 거죠. 이 책상은 어디 있었던지 아시죠? 저 베란다에 있었나? 아니요, 방에. 아 내 방에 있던 거.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사이즈가 공간에 맞게끔 제가 끝에 조금 잘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나 여기 이게 들어갈 줄은 몰랐어. 여기 조금 잘랐어. 아니 우리 첫째가 이런 공간을 원했었는데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. 솔직히. 그렇죠. 맞아. 우리 첫째가 보면은.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이게 안 나오려고 그럴 거 같은데. 그게 없었대. 여기서는 조용하게 차 혼자 활동할 수 있는 거죠. 맞아요. 우리 첫째 애가 너무 좋아할 거 같아요. 오빠가 좋아할까? 어때? 응? 오빠 되게 좋아하겠지? 네. 네. 아 지민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진짜. 네.